저희 유튜브에서 유명한 쥐 케미예요 이거 납작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편을 할래 진심이야 영이처럼 보이는 나를 담배 몸의 광이 아까 뭔지 모르지만 조금 소개받고 싶어 내 가슴에 달려있는 창 산둥이 둥이야 무시를 기를 줘미요 우리 트위처럼 하고 싶어 비비 단돈 우리 몸의 춤을 내치면서 주제 규칙과 휴식 없이 나한테 계속 주질내수 와우 They fuck it with us I don't know I don't know how they fuck it with us This name is DJ Mustard This is Gray on the way I just say yo we can't do you get rambling I just say you're an automatic girl She's an automatic girl 저희 촬영 전에 본만 찍으시는 분 있으면 부숴 공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